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8일 금요일인데요. 장중스팟 시장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코스피 시장 플러스 0.52% 상승 코스닥 시장 플러스 1.02% 상승 코스닥이 전일 마이너스 1% 하락했는데 오늘 대본 그대로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호한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 기관 외국인 장 초반에 매수세 그레소에서 들어오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장 반등한다. 자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향방 외국인의 손에 달렸다 이래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세 유입되는지 여부 매도세가 출해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고 더 좋기로는 선물까지 매수세가 들어오면 좋은데 자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하게 상승 시도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매도세 나오고 있는 선물은 강하게 매도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 손절 내지는 상승 방향으로 베팅하는 거 그냥 잘 받아주는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콜옵션 외국인이 100억 사고 있어요. 이거 의미 있는 상황입니다. 콜옵션 그동안 매도 때려놨던 거 거둬들이는 거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콜을 매도한다는 것은 상방향으로 베팅 안하는 걸 콜 매도하는 거거든요. 자 100억 규모로 들어왔다는 것은 추가 상승 내지는 그동안에 콜옵션 매도 때려놓은 걸 반매수하는 차원도 되는 것이니까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가만히 들고 현금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NO! 닥터케에는 포트폴리오 100%로 채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70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30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어느 하나 나쁜 상황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관외국인 현물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중국도 플러스 이루고 있는 거 아까 봤습니다. 중국도 플러스 0.79, 62를 돌파할 정도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양호, 미국 양호, 유럽 그만큼만.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양호, 일본 양호, 코리아 양호. 그러면 우리도 포트폴리오 100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겁먹고 포트폴리오 안 채우려고 하는 인원이 있는데 제가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채우라고 그랬어요. 닥터케이가 시장판단 & 수급 채워나가는 거 특기입니다. 특기. 아, 레이첼이 왔네. 겁먹고. 양양이도 왔고. 에드님 반갑습니다. 자, 뭐 나쁜 거 없어요. 여기 있는 거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 500원까지고 본전권인데 셀트리온도 아마 오늘 월요일 정도 지나가서 성공할 가능성 높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저께 1.5% 손절했는데 손절하고 그 다음날 타이밍이 나와서 또 들어갔는데 먹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오스템 임플란트. 우리 창옥 선수. 창옥 선수. 여기서 들어갔는데 그냥 가고 있고요. 닥터케이가 제시한 종목들 잘 가고 있어요. 바이올르매드.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자, 대용제약. 강한 반등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 더 실었습니다. 그렇죠? 현대건설은 차익 실현했습니다. 올라갑니까? 그냥 그만 그만. 10% 남겨놨습니다. 자, 레이첼이 이제 장기술 쓴다고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아침 또 팔아먹었대. 점점점 선수급으로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선수의 기질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레이첼, 야. 굿잡. 하하. 어우, 스웩 있지 않냐? 하하. 현대차 던지라 소리를 안 해요. 12만 9천원 깨져야 던진다 그랬습니다. 241에서 헤딩하면 조금씩 챙겨 놓을 겁니다. 내지는 5일선 깨고. 자, 12만 9천원 깨지면 조금씩 차익 실현. 모든 거 5일선 깨면 차익 실현 시작이라 했습니다. 하나케미칼 3분의 1 이상. 내지는 절반 정도 던져야 됩니다. SK이노베이션 더 싫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쳐질 수도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현대차 여기서 월요일날 차익 실현한 거. SK이노베이션 밀리면 여기 취직권일 거이기 때문에 엎어치어서 빠져나오기. 물량 실현 나가는 겁니다. 그런 세부 전략 누가 무료해서 해줍니까? 닥트케이 무료입니다. 무료. 끝내주는 전략. 여러분들, 그죠? 닥트케이는 자신감이 있어요. 대웅제약 빠진다고 손절하라 그랬습니까? 노! 대번 올라갑니다. 이거 정보청까지 노리십시오. 19만 6천원. 셀트리언 20만 5천원 산자리 왔어요. 빠지겠습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죠. LG화약 나쁘다 그랬습니까? 올라갑니다. SDI.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이거는. 파이로매드,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 종근당 나쁘다 그랬습니까? 기초이님. 본전 다 와가네. 올라갑니다. 오늘 관심 있게 봐라 그랬어요, 분명히 어저께. 닥트케이크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오늘 언급은 안 했습니다. 어저께 내일 아침에 보고 적당히 해라. 까지도 이야기한 종목이에요. 자, 뭐 NC소프트도 우리 주력 종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나쁘지 않고 삼성 엔지니어링 별로라 그랬습니다. 끊어 써야 돼요. 와이즈 엔터.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4만 2천 8백원권까지 오면 양봉 쓰면 할 수 있어요. 자, 셀트리언 3행제. 오늘 저점 매수세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저께 하루 발빨리 들어갔는데 미렸거든요. 이거 페이크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출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 예. 자, 어저께 바로 갔으면 너무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손절 당해졌어요. 여기 깼기 때문에 저점 깨니까 우와, 저점 깨나? 하고 바로 들어 올리죠? 내일 월요일, 여기까지 21만 2천원권까지 올라갈 가능성 좀 더 높다. 그렇게 예측해 볼게요. 손절라인 19만 4천원. 또 손절라인 잡고 또 들어갔어요. 2연속으로 깨지는지 아니면 1.5% 깨지고 페이크 이후에 여기까지 대본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우등생 3명만 1번 누르네. 15명 보고 계신데. 그죠? 간첩들이 좀 본다는 소리가 있고. 그죠? 자, 그래요. 셀트리오 무조건적으로 팔지 않는다. 박스권 저점이니까 양봉이니까 살만하니까 샀다. 어저께 산 거 깨졌어요. 1.5% 원칙대로 했고요. 다시 샀어요. 또 깨지면 19만 4천원 깨지면 또 던질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지 밑으로 까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특징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좀 갈리고 있고요. 자, 자동차 여전히 강세 닥터K 지금 현대차 끝까지 들고 있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밀리는 거 보고 던질 거예요. 끝까지 들고 갑니다. 끝까지. 그죠? 수소차 수혜도 있고요. 그죠? 쉽게 안 던져요. 하나케미칼 이제 조금 던지기 시작해라 그랬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2차전지 살짝 매수세 들어오는 것 같고 수소차 들어온다. 여기 꼽아놨잖아. 그죠? 남북경협도 와, 경롱 또 가네. 이야 남북경협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현재 자, 엔터테인먼트가 고점부에서 조금 차익실에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 갔지 않습니까? 그죠? 남북경협 북미회담 물어 잊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또 노릴 거예요. 눌려주면 그죠? 한 9%대 먹었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일단 현대차도 한 9%대 다 먹었어요. 전부 다 아직까지 차익실은 안 했습니다만 자, 나머지 다 그만 그만합니다. 그만 그만하니까 아... 현대차도 양호입니다. 환율 보여드렸죠? 환율 양호 보여드렸네. 그죠? 자,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한 번 점검해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셀트리온 샀습니다. 자, 이평선 밑으로 다 깔아놨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이는 자리구요. 그 다음에 현대차는 129,000원 안 깨면 던질 필요 없구요. 현대건설은 차익실험 거의 다 했구요. 그 다음에 대용제약 여기 추가 매수 여기 추가 매수 해서 약간 뿌루스인가? 레이첼엘리아?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추가 매수 사인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마이너스 500원 정도 나머지는 다 뿌루스 것 유지 중이다. 말씀드릴게요. 자, 수현님 어서 오시구요. 자, 시장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량을 넣었다 뺐다 잘해야 돼요. 외국인 매수세 치속되고 있구요. 지난 작년 8월 이후로 연속 매수 지금 기록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강도 같이 두르고 있어요. 겁날 거 없습니다. 싫어버리십시오. 지금 말고 그죠? 닥터케이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아, 물론 장권이기 때문에 눌릴 수는 있는데 대세가 타이밍 넣은 종목들은 실어 나가도 별 문제없는 타이밍이다. 그거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끝날 때까지 시장 끝날 때까지 외국인 기관 매수세 지속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 혹시 변화있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해외선물 미국 다우 나스닥 문제있는지 체크해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적당히 컨트롤하면 되겠다.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닥터케이 무료로 방송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저는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검증해보시고요. 모든 방송들 녹화로 다 올려져 있으니깐요. 자, 닥터케이가 제시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이라든지 무료 채팅방 회원들의 수익인증샷도 올려놓은 방송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찾아가고 한번 보십시오. 한두 명인지 그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한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케이에게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광고 스킵하면 아무도 만드니까 광고 좀 봐주시라. 추천 방송 주식생처 탈출 팁 액기스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나중에 찾아 뵙들어 하죠. 내 네 눈딱 암탑트케이야! 암탑트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핸드업 샛큐어 바디 에버리바드세 에버리바드세 야 됐다. 어휴 비쩍 핸드사 헷갓트케이야! 아휴 아휴